널 처음 사진으로 보는 그날 99년 1월 31일 그날 이후 지금 이 순간까지 난 아마 기다려준 너를 아 웃어봐 오늘도 습관 같은 내 전화 따스히 받아주는 너에게 그대가 흔들린대도 그땐 내가 잡을게요 그대처럼 완성 잘 먹겠습니다 냠냠냠냠냠 맛있구만요 너무 맛있는데 한입에 한국인의 빨간 맛 고기 약속이 있어서 합정역에 왔고 지금 커피를 사서 코피어싱 이거 찡 바꾸려고 피어싱샵 가고 있어요 여기 큐빅을 조금 더 큰 걸로 바꿨어요 예쁘죠? 예쁘죠? 한여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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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니꺼 니가 보라에 한여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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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친구를 만났고 저희는 오늘 무엇을 먹으러 가요? 귀여운 척해 여기 교회 다니는 분이 앞에 계시거든요 저 온라인님을 드려요 하하하하 야 고기 10킬로만 덮고 싶어 어? 아유 잘 먹는뎅 아유 잘 먹는뎅 그런 사람 난 있는지도 몰라 난 먹방 자주 보지는 그녀못방 암튼 우리 합가도 주름잡던 그녀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래서 이제 솜을 제대로 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어제 둘 다 만 소치를 먹었거든요? 근데 또 먹으러 왔어요 아 개 더워 오늘 여기로 왔어요 그 사람은 이 친구랑 들어갈게요 이게 그 덮밥이요? 이거랑 냄 하나랑 쌀국수 미듐 아니 이거 라지에서 같이 나눠먹을래? 그래 개 잘 나와 역시 카메라 안심하다고? 붓기가 이렇게 부었는데 나 이거 필름 맞고 싶다 필름 맞은거야 맞고 싶다고 맞은 거 같아 야 너 저게 나 도맛이 없지 말잖아 아니요 근데 우리가 도맛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잖아 어렵긴 한데 여섯 개? 어 누나 저게 괜찮은데?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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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불쌍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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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톡 짠 화장하러 콩나물 콩나물 짜잔 럭꼬스도 요령 거 할 줄도 모르고 무거운 거 드니까 힘든 거야 응 안 그려? 계속 가 나 계속 갈 거야 치료 맞고 있어요 맞고 있어 하면 되지 오십이야 오십이야 이거 정식이 아니야? 아 그렇네 응 요한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응 저희 거의 계속 타라고 타라고 요한이 어차피 엄마네 이전할 거라고 몇 개서 안 사는 사람은 어쩌다나 물찬많을 닫으라고 그러면 후지발작을 해야 되니까 후지발작을 해야 되니까 후지발작을 해야 되니까 우편차 하다 보니까 타르트를 얻겠다 응 후지발작은 없겠다 소위는 제대로 해 복음밥 아이스크림 복음밥 오케이 오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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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십시오